이모씨! 이리부터 시작입니다. 얘기 들으셨어요? 만 원의 한 거 하신다고? 예. 집에서 먹는 밥 다 돈 받으려고 그러는데. 밥값이야. 내 마음대로 행동하겠어. 이제는 그렇게 안 될 거예요. 만 원이다. 엄마가 만 원 떴어. 엄마가 만 원 떴어. 엄마가 만 원 떴어. 저 2프로 방송 많이 봤는데요. 진짜 꼭 한 번 해보고 싶었어요.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 들뜬 마음의 시야.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. 홈페이지에 그 사진을 올리는데요. 이거 하는데 그럼 돈 들지 않아요? 으악! 왜 힘들어. 왜 생각 못했지? 바보 같아. 벌써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? 네. 빠르죠. 드디어 시야가 많은 행복을 시작했답니다. 많이 응원해주세요. 약간 약 올리려고 했는데. 지금 나가는 거 보니까. 저기 걱정도. 하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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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? 지금 이제. 게을 콘서트 아이디어 회의를 하러 가는데요. 이 다리. 이 파천교거든요. 이 다리 하나만 건너면 방송국이에요. 그래서. 뭐. 저는. 걸어다니는 일 경우가 많고. 그래서. 뭐. 먹주식회사 좀. 잘못 섭외한 거 같아요. 하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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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뭔데요? 그러면? 녹차고? 안돼요. 이거 안 먹으면 힘없어서 촬영 못해요. 드시고요. 좋은데 오세요. 피디님 이거 같이 먹어요. 그냥 카메라 잠깐 끄고 이거 같이 먹고 다 시키면 안돼요? 하나에 100원씩 우리 2배가. 이게 어떻게 100원이에요. 아니 아침에 집에서 식사하고 오셨다면서요. 또 배고파졌어요. 진영이가 아까 가르쳐준 방법을 해야겠다. 뭐요? 네? 있어요. 전화를 딱 한대요. 나한테 전화해. 이렇게 하면은 전화세 안 나온대요. 아 전화하잖아. 역시 진영이 너밖에 없다. 어? 아닙니다. 일단 통화가 연결되면 요금이 부과됩니다. 왜그래요. 저 미션 없어요. 이번 주 미션. 사자성어를 영어로 설명해 알아맞히게 하라. 실패시 생활비에서 500원씩 차감. 혁필의 첫 번째 미션은. 우왕좌왕. 좌왕. 라이트킹? 라이트킹? 라이프트킹. 라이트킹 라이프트킹? 아 맞췄어. 표정이 맞히는 거예요. 우왕좌왕. 다다익선. 원 투 쓰리 포. 매니 매니. 쌤쌤. 매니 매니. 이스 베리 굿. 뭐 어쩌라고. 매니 매니. 베리 굿. 사자성어는. 뭐 사자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. 매니 매니. 매니 매니. 매니 매니. 굿. 다다익선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시키 일방인 줄 알았어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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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여자가 어디 간 거야. 하하하하. 빨리 전화해.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아주 얍삽하고. 하하하하. 혁필씨. 일단 통화가 연결되면 요금이 나옵니다. 바로 오지 않습니까?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여보세요? 아. 에? 어디 계세요? 저 오고 있다는데. 장본다는데. 장본다는데. 어머 장본 왔어? 집에서는 우리 화끈하게 먹는 거야? 하하하하. 하하하하. 모자 왔나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오 이거 맛있다. 맛있어 보인다. 하하하하. 집에서는 간식도 뭐 먹으면 상관없잖아요. 하하하하. 이거 근데 좀 불공평하다. 집에 대보지 마세요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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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누굴 줄 너무 궁금해요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저 꼭 오늘 알아내고 말 거예요. 옛날에 손재활명법에. 어?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는데. 지금 도대체 누군지를 전혀 모르니까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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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 파 쓰는 없어 그리고 이걸로 상 많이 얘기 하나 Só 진짜 그래 죄 이 난 앩 컴퓨터의 서툰 혁필은 뭔가 헤매고 있는데요. 영어 못 바꾸고 있는 거 아니야? 영문 찾고 계시죠? A, B, C L, E, A, Y L? 진짜 한글로 써서 L, E, C인데 유니어 코 Want 였어요 얼굴이 긴가봐 코 aún이 길고 길던 이 Deadpool 나 얼굴 보통이죠 저는 시트콤했어요 아저씨는요? 액션, 영화 영화 제목을 가르쳐주세요 뒤에 두 글자, 가지만 가르쳐요 가지? 왜 건네 누구야? 내 사랑생 가지 내 사랑생 내 사랑생 매니저, 재빨리 영화 재료를 찾아오고 이 중에서 얼굴 긴 사람 누구든지 알 것 같아요, 얼굴 길고 나 어떡해 아저씨 누구든지 알 것 같아요 나 이분 알어 그때봐요, 피록바 뭐야 우와, 역시 피록바 대단해요 우와, 역시 피록바 대단해요 피록바 대단해요 어차피 걸린 거 나가 있어 아저씨 나가 있어 맞아 아, 맞아 나가 있어 아, 나가 있어 아니야 아니야, 누군가 정보를 줬어 잘 맞힐 수가 없어 아아 하아 하하하하하